자 이제 건드리는 거 없이 합시다. 이제 건드리는 거 없이 합시다. 이제 건드리는 거 없이 합시다. 여러분이 시작하셨으니까요. 아니 아니 중재를 나서야지. 좋습니다. 아니요 가위에 맡겨주세요. 저희는 가위에 맡겨주세요. 가위에 맡겨주세요. 예능 최초로 이거만 팔죠 나갑시다. 자 준비해주세요 합정 30개. 야 저 앞에 쳐다봐. 단지면 지호가 받아. 받아주세요. 야 높이 던져 승리야. 높이 던져. 너를 내게 주라고. 자 준비. 나 박아가 돌아래. 살아왔다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자 파란 팀 먼저 와서 상 카드 받아가서 상 카드. 너무 아름다워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예예예예예예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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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뭐야? 한 방에. 레드카페 레드카페. 뭐지 이게?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. 기다려주시고 세 분 먼저 있죠. 선생님 잠시 후 뵙겠습니다. 안으로 들어가나요? 이게 뭐 문 있어요 문. 뭐야 뭐야. 그렇죠. 자 앉으세요. 최종 미션입니다.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받은 카드가 세 장씩 있습니다. 지효 공주는 지금 10, 11, 12, 13까지의 숫자 카드를 들고 있습니다. 그 중 카드 한 장과 여러분의 카드 한 장을 바꾸시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한 바퀴씩을 조언하고 총 세 번의 라운드를 진행한 후에 카드의 총 카드. 가장 높은 카드 높으시면 이런 거구나. 빨리. 만일 맞교환을 한 후에도 지효 공주의 카드의 총 카드 여러분보다 더 높으면 지효 공주가 동네 1, 2, 1, 4 bekommen. 화이팅! 준비되셨죠? 바깥 미션에서 1등 한 팀 네 저희입니다